이순희 씨가 다시 또 출시를 했구먼요.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인지 파트너 변호사인지. 아마 파트너 변호사 할 겁니다. 파트너 변호사. 기사로가 쭉 떴네요. 50억 클럽 의혹 근순일. 법무법인 YK 대표 변호사라고 하다. 대표 변호사 맞네요. 법무법인 YK 합류. 이게 기사가 쭉 떴는데 정말 기가 차죠.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수사다운 수사 한 번 받지 않고 우리 헌법은 한 나라의 권력의 형성을 새로운 권력의 형성을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다 권력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YK에 합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YK는 법무법인 어떤 법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내주부터 법무법인 YK의 대표 변호사 맞네요. 파트너 변호사가 아니고 대표 변호사 맞네요.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가 한 분인지 하면 여러 분인지 알 수가 없지만 합류하고 로펌 내에서 송무팀을 총괄할 예정인데 송무팀은 오랜 법관 경험을 통해 얻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지혜와 경험이 YK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이런 이야기가 됐네요. 권순일 대법관은 현재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취업해 월 1,500만 원씩 총 1,500만 고문료를 받은 해미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 끝만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지만 더 큰 건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관들의 재판 거래 의혹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건 수사다운 수사함은 이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생각해보게 되면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만 지금 문제가 된 더 큰 문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 그게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여러분들 법학전문대학원에 어떻게 석자교수가 됐는지 그거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뭐 하나 또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괴 안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게 됐다.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수사다운 수사 한 번 없이 그래서 윤 대통령이 욕을 먹는 겁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현직 대법관이 재판 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검찰도 하는 둥 마는 둥 다 덮는 거로 그렇게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가 찬 거죠. 이걸 또 이제 중앙지검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신용은 했죠. 한두 번 압수수색하다가 이렇게 훨씬 더 쉬운 것이 제가 볼 때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자교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하게 되면 훨씬 더 뚜렷한 일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일체 거롬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덮이는 거니까 나라가 이런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바름을 어디서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걸 보니까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사적인 삶만 살면 그냥 조용히 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다 눈에 밟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권순일 씨에 대한 그런 수사 의혹에 대한 그런 수사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한국의 사법부는 물론이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간에 제대로 여러분들 돌아가는 영역이 없는 거죠. 참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참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것도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권순일 씨의 소위 재판 거래 의혹을 다루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의 신상과 이런 직접 연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덮는 쪽으로 가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덮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정은 이런 장바구니가 제가 이루어진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애 그래서 제 문과는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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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이런 상황이 분명히 좀 겪습니다.